자 그 다음 모든 것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여기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고 자 그녀가 언급했다 그러니까 또 과거시대 동사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나에게는 의미있게 되었다 자 그 멋진 전사가 등장했다 이게 동사고 얘는 목적용법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뭐뭐하기 위해서 공주를 바다괴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멋진 전사가 등장했다 이건 맞았어 자 그 비극 여기는 워즈가 빠져야 돼 이 마을에서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비극은 이제는 잊혀졌다 여기서 수동태가 들어간 거죠 여기서 왜 워즈가 빠지냐면 해프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 없다 그랬지 그것을 발생하다 말이 안 되잖아 그것이 발생하다가 말이 되지 그래서 자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 없다 자 그 기술들 acquire, ppr, 획득되어진 기술들 많은 연습을 통해 획득되어진 그 기술들이 너의 성공을, 이게 목적이야 테니스 선수로서의 너의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태가 들어가야지 목적어 없을 때는 수동태고 자 그 다음 그 소년 여기는 단수죠 자 그 기자가 언급했다 신문기사에서 그 기자가 신문기사에서 언급했던 그 소년이 실제적으로는 소녀였다 그러니까 단수니까 워즈 자 그 왕국 자 요거는 계속 조용법에 관계사이는데 문장 중간에 들어가면은 그냥 후취수식하면 돼요 자 그 산에 200년 전에 존재했던 왕국은 비극적인 멸망을 마주하여 썼다 ing는 동사 안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페이스드 자 그 위원회 자 컴프라이즈는 여기서 ppr 구성된 5명의 멤버로 구성된 그 위원회가 규칙을 새로운 규칙을 정한다 5세대한 여기는 세팅 들어가면 안돼 동사자리니까 자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 안개 속으로 이것도 자동산에 그것을 사라지다 말이 안되겠죠 자 여기까지